2년 끝나고 처음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거라가지고 좀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기뻐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노래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노래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하고 마음을 먹게 돼가지고 이번 무대가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곡도 희망을 주는 김강석 선생님의 일어나라는 곡입니다 박수! 검은 밤의 가운데 서있어 한 시간도 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명 없었지 인생이란 항무 미래를 뜻없이 풍초처럼 거대다가 어느 고요한 숫자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써놨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붙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너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해 넌으로 나를 멀든 아는 말 스스로는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간 다시게 주와 같이 매일매일 힘들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새삼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새삼을 쳐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새삼을 쳐라 일어나 꿈의 새삼을 90일날 일어나 꿈의 새삼을 이정을